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딜리온 전문가 홍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홍프로님. 홍프로님 혹시 회사 오시면서 춥지 않으셨어요? 오늘 제가 원래 열이 많아서 별로 옷을 안 입는데 안에다 니트를 하나 껴 입었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그렇죠. 너무 춥죠. 이게 17년 만에 처음으로 한파특구가 발효가 됐다고 해요. 4월에 말이 됩니까? 이게 아마 주시장처럼 요즘에 날씨도 어수환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식시장을 따라가는 건가요? 그렇다면 빨리 좀 더워졌으면 좋겠네요. 해상자님들 계좌도 좀 후끈후끈해지고. 일단은 기상청 예보를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올 여름이 다른 해보다 상당히 덥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좋아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미리 제가 알려드린 건데 관련지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또 올 여름에 후끈후끈 더워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계좌 역시 저희가 조금 더 빠르게 대표드려야겠죠.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저희가 빠르게 해결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 상담 활짝 열려있고요. 전화상담 같은 경우에는 0237172에 0256번,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홍플 언니께서 상담 도와주시고 나면요. 제가 오늘도 장대양봉처럼 부익은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 팡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홍프로님의 비법이 담긴 USB 오늘도 역시나 나갑니다. 무려 5분께 저희가 선물을 드릴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봐야겠죠. 오늘 방송을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얼마나 알찬 내용이 담겨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완결고는 13단까지 돼 있고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압축권으로 해놓은 건데 여러분들이 기초지식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어떤 패턴을 본다든가 그런 보조지표도 있고 현재 대형주에 대한 팁도 그런데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적중한 게 있습니다. 재미로 보셔도 되고 그리고 반복학습하시면 아마 본인이 직접으로 직접 종목을 찾고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더 열등 공부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공부를 좀 해야 될까라고 좀 엄두가 나지 않으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홍프로님의 성함과 함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보내주시면요. 홍프로님의 비법이 아주아주 농축되어 있는 USB를 저희가 선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좋으시겠죠. 이렇게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고민 상담과 함께 USB 선물을 받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회 문자 체험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중에 문자를 받을 수 있는 문자 리딩을 받을 수 있는 체험권이고요. 문자를 보내주시기만 하면 자동으로 접수가 되니까요.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푸짐하게 진행되고 있는 종목상담 119.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하러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상담 119 출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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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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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온라인 무료 방송을 오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 끝나고 나서 여러분께서 오시면 되는데 100원 문자 샵 3772번에 참여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련된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혹시라도 그게 어려우시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바로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종목상담 119라고 검색을 하시면 아래 지금 화면에 나갑니다. 그래서 은별 씨 얼굴이 뜨는데 밑으로 내려보시면 그 하단에 지금 제 무료 방송이라고 나와 있고 현재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홈프로 지금 제가 오픈은 해놨습니다. 그래서 홈프로라고 클릭하시면 입장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방송을 지금 진행을 열어놨기 때문에 입장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1시간 끝나고 나서 바로 입장하니까 여러분께서 오시면 오늘 좋은 종목도 세 가지 선정해드리고 그리고 주식 공부도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일 시장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반도체 관련 압박 얘기가 좀 어떻게 보면 압박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오늘 드디어 코스피가 제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황이 빠른 경기 회복 기대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수도 늘고 있고 하지만 지금 잠깐 감소하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조금은 지금 수요일까지 보긴 해야 되는데 양지수가 동시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국자유가 같은 경우는 사우디아라비아 쪽의 정유시설 피격 소식으로 WTI가 전일 0.6%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코스피, 코스타 양지수 시초 이후에 꾸준한 상승세로 금일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플러스 1% 3,169포인트 마감, 코스타 플러스 0.9, 1,010포인트. 드디어 저도 약간 발음이 어감이 틀린데 1,000포인트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장 시장 관련된 말씀 드렸고요. 시장 특징주가 금일 2차전지 3사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그리고 나머지 2차전지 종목들이 부분별로 상승했고요. 그리고 카카오 엔터 관련해서 미국 상장 이슈가 나왔는데요. 그에 관련된 급부된 게 웹툰 관련주입니다. 이유가 웹툰 인수설이 있습니다. 미국 웹툰 인수설이 있어서 금일 DNC미디어, 미스터블루, 키다리 스튜디오 등 그쪽 관련주가 상승했고요. 그리고 코로나 재차 확산 우려감에 지금 제약주하고 관련주가 상승했는데요. 대표적인 종목이 유유재약이 오는 상한가를 실현했고요. 그리고 진원생명가, 녹십자, 신일재약 등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이 그렇고 그 외에 골판지 관련주 상승했는데 골판지 관련주는 원지 가격 상승에 의한 상승이고요. 그리고 의료기기 관련주, 여기에는 임플란트 관련주도 있고 의료장비 관련주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일 일본 원전 폐수, 오염수 관련주가 급등락을 했는데 이 부분은 등락이 거칠 뿐이지 결국에는 마이너스 마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노란톡에서도 여러분께서 저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샵 3772번으로 홈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관련된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종목상담 119의 실시간 참여 방법은 은별 씨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상청의 한파특보를 발효한 일회를 처음으로 내륙지역의 4월에 한파특보가 발효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내일 날씨도 춥고 일교차가 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완연하고 따뜻한 봄을 느끼기 위해서 꽃샘추위는 무조건 찾아와야겠죠. 그렇다면 내계자가 조금 춥고 힘든 시기를 꽃샘추위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다가올 창창한 미래를 완연한 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요? 내계자가 건강하고 감기에 걸리지 않게 이런 꽃샘추위를 단단하게 버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간점검이 중요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꽃샘추위를 보다 더 완전하게 즐기실 수 있고 따뜻한 봄을 확실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도 홍프로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고 저희와 함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화나 문자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참여 방법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시간에 상담 신청을 하신다면 홍프로님의 아주 뛰어난 상담까지 받을 수 있고요. 제가 이 돌림판을 돌려서 푸짐한 선물까지 팡팡 드리니까요. 이 시간 최대한 활용해 보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는요. 종목 고민과 푸짐한 선물 뿐만 아니라 홍프로님의 비법까지 알차게 챙겨가실 수 있는데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홍프로님의 성함과 함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문자로 지금 바로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다섯 분을 추첨해서 홍프로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USB를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어디에서도 구할 수가 없고요. 7시 월요일 화요일 홍프로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만 받을 수 있고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놓치시면 안 되시겠죠. 그리고요. 문자체험까지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문자만 보내주시면요. 장중에 문자 리딩을 받을 수 있는 3일 체험권을 저희가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참여 방법이 간단합니다. 홍프로. 홍프로님의 성함 단 3글자만 보내주셔도 자동으로 접수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하러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홍프로님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일단 힘차게 시작했는데요. 전화 상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아오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매매가 어떠신가요? 일단 뭐 좋을 때도 쉽고. 투자하신 지는 오래 되셨어요? 시청자님. 아 예. 오래 됐습니다. 그러면 뭐 어차피 파도처럼 들락날락하죠? 네네네. 근데 뭐 최근에 이제 코스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극등락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조금은 좀 기다리는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시죠? 아. 좀 오래 갖고 있었는데 픽셀플러스고요. 네. 비중은 30% 15,000원이에요. 아. 15,000원이면 픽셀플러스가 어떤 회사인지는 아시죠? 네. 이미지 센서 회사인데 이게 이제 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인데 중요한 게 이제 요즘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미지 센서가 소니가 원래 1등이었잖아요. 근데 삼성이 지금 많이 따라잡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사이즈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출 비중이 지금 아날로그 이미지 센서 쪽이 54% 디지털 이미지 센서 쪽이 지금 22%로 아마 구성돼 있고 그리고 외형 성장은 정체제인 가운데 지금 원가 절감하고 지금 판감비 축소하면서 그나마 지금 흑자 전환을 했어요. 시청자님. 네.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이슈되는 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 회사가 완전히 좋은 회사는 아니잖아요. 네. 자동차용 센서 쪽이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네. 차트로 보시면 일단 최근 많이 올라왔거든요. 시청자님.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제가 월봉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15,000원이면 아마 이 구간인 것 같은데 이게 상장하고서 제가 상장 기법이 제 USB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상장 초기가가 27,000원 고가가 38,000원 그다음에 자세히 보시면 그 이후에 간 적이 없죠. 시청자님. 네. 그래서 전략을 드리자면 어차피 여기까지 버티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큰 그림 드리자면 왜냐하면 1,900원까지 버티셨을 정도면 상당히 오래 버티신 거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만약에 세력주로 본다면 만 원이 안착하면 저는 1차적으로는 13,000원을 보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1만 5,000원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주가가 급격히 빠진 게 1만 5,000원이에요. 자세히 보이시죠, 여기서. 그러니까 2016년하고 17년 쪽에 1만 5,000원 부근에서 일단은 흐르다가 실적 안 좋아졌다는 소문 나면서 밑으로 내려앉은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만 원이 안착하면 위에 목표가를 1만 3,000원 그리고 최대 목표가는 매수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하단이 지금 일봉으로 보면 사실 지금 7,600원은 절대 이탈하면 안 되는데 이 정도 버티셨으면 저는 만 원 이상 돌파하는 한번 기대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세력주로 말씀드린 거니까 월봉을 유심히 한번 분석해보세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별 씨한테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버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네네네. 끊으신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이렇게 해도 잘 버티신 만큼 꼭 1만 원, 1만 3,000원, 1만 5,000원까지 시원하게 가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많이 봐주시고 계신가요, 시청자님? 네. 최근에 보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챙겨보시는 만큼 제가 또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 드릴 텐데요. 지금 저희가 최근에 돌림판이 좀 바뀌었어요, 시청자님. 네. 알고 계시나요? 네. 그러면 이 돌림판의 모양대로 장태양봉이라고 힘차게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네. 장태양봉. 장태양봉, 가자. 우리 시청자님. 아, 1만 원 빠르게 돌파해서 1만 5,000원까지 시원하게 쉐팅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선물은 나올 것 같습니다. 아메리카노가 한 잔이 아닌 두 잔이 나왔어요. 저희 아메리카노 한 잔도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 더블 상황과 갈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아메리카노 두 잔도 맛있게 드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문자로 선물 발송이 되는데요. 한 달 정도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방송 꾸준하게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발빠른 상담과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는 시간 빠르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선물로는 아메리카노 두 잔이 나왔는데 조금만 더 했으면 전문가 유료 상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 유튜브를 통해서 고민 보내주시면요. 홍프로님께서 상담 도와드리고 제가 돌림판 조금 더 힘차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선물까지 팡팡 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전화 상담번호 023772에 0256번 문자 상담번호는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홍프로님의 비법이 궁금하다고요. 매도의 신 어떻게 매도하는지 궁금하다고요. USB를 신청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홍프로님의 성함과 함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잠시 후 방송 끝나기 직전에 바로 저희가 당첨자분 선정을 해서 홍프로님의 노하우가 담긴 USB를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이 시간에만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장중에 문자 리딩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일 문자 체험권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빠르게 해결하러 다시 한번 출발해 볼게요. 홍프로님 나와주세요. 노란톡에서도 저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QR코드 화면에 나온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께 링크를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샵 3772번으로 금일 무료방송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참여라고 두 글자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관련된 주소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지역이 어디세요? 여기 화성입니다. 화성이요? 네. 기아 자동차 있는 데인가요? 혹시? 현대 자동차인가? 네네, 맞습니다. 기억이 요즘은 다닌 지가 하도 오래돼서 저도 까묵까묵합니다. 네. 요즘 매매는 어떠세요, 시청자님? 저는 주린이에요. 아, 주린이세요? 네,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걸. 어떤 종목이시죠? 세종공업이고요. 네. 만 242원에 10%. 지금 최근에 되게 더디죠? 아, 네. 너무 많이 빠졌어요. 처음에는 사실 이익을 좀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린이다 보니까 저는 그냥 놔두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머플러 컨버터 쪽에 자동차 배기 시스템, 국내 1위 회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대기아차 북미, 중국, 유럽에 그러니까 현대차가 생산 거점을 만들면 그 옆에 붙어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매출은 적지 않습니다. 증거금 100%라도 회사는 상당히 괜찮은 회사고요. 그리고 수차용 연료 전지, 스택의 핵심 부품인 금속 분리판을 만드는데 아무래도 이게 나중에 세종 EV라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발전이 되면 하나의 기백만 원이 넘으니까 이슈는 되게 좋죠, 시청자님? 네. 여기까지는 좋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최근 자동차 쪽 보면 생산 차질이 심하잖아요. 그 부분하고 그리고 전방 산업도 둔화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글로벌 경기도 아직은 회복세에 있어서 예전처럼 활성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차츠를 잠깐 봐드리면 13,000원 간날 보시면 이날 매도를 어느 정도 하셨어야 되는데 왜냐, 월봉을 보시면 기존에 떨어진 자리 시청자님 보이시죠, 여기요. 13,000원이에요, 정확하게. 보이시죠? 제가 일부러 만들지 않는 한은 이렇게 맞을 리가 없잖아요. 왜냐, 하단에서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 격이 이렇게 벌어지면 일단 이런 자리에서는 절반 이상 매도가 맞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9,300원대 안착이 되면 저는 이 종목은 11,000원대까지 올라간다 보고 있거든요, 시청자님. 아, 네. 그런데 이제 약간은 자동차 쪽에 이슈가 돼야 되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현대체 기아차가 상승해도 많이 못해요. 그러니까 좀 그 부분하고 연동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9,300원 올라갔을 때 윗방향으로 일단 11,000원대 그리고 돌파가 된다면 12,500원까지 보시고요. 하단에 8,000원은 절대 일탈하면 안 돼요. 그럼 시간 많이 걸립니다. 이해는 되셨죠? 네, 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는데 전방산업 악화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뉴스에서 생산 재개됐다 그런 얘기 꼭 체크해보세요. 네, 선생님 그러면 제가 이 종목 물타기를 하거나 아, 물타기는 지금 불확실성이 있어서 물타기 하지 마세요. 아, 네. 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은별 씨한테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아, 목소리가 되게 고우세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이렇게 고운 목소리로 저에게 응원을 해주시는 거 정말 듣고 싶은데요. 시청자님께서 은별 씨, 아자! 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돌림만 돌려보겠습니다. 네, 은별 씨, 아자! 아자! 과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선물이 어떻게 나올까요? 아, 정말 애교가 가득한 목소리이신데 역시 좋은 목소리는 한 번에 드리지 않습니다.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어요, 시청자님. 네. 저희 방송 이어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을 때는 가위바위보를 이기시면 제가 돌림판을 한번 더 돌립니다, 시청자님.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시청자님께서 주먹, 가위, 보중의 하나를 크게 외쳐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네, 한번 준비되셨나요? 네.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위! 아, 이기셨습니다. 빠르게 한 번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아자! 우리 시청자님, 이번에는 좋은 선물이 나오길 바랍니다. 저희가 돌림판이 바뀌어서 응원의 메시지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두 번이나 연습이 나올 수 있는지 정말 신기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그래도 응원의 메시지 나오면요. 갖고 있는 종목 빠르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 기원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과 함께 이렇게 돌림판 돌리는 시간 빠르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갖고 있던 종목에 대한 고민, 걱정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고민들 빠르게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023772에 0256번, 문자상담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8장 열려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고민만 보내실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콩프로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USB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5분을 선정해서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간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장중의 문자 리딩을 받을 수 있는 3일 문자 체험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1시간 동안에만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문자 좀 체험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홈프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하러 가보겠습니다. 홈프로님 나와주세요. 네, 세 번째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홈프로님. 네, 시청자 요즘 매매 어떠세요? 저는 주린인데요.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요? 그냥 그러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좀 괜찮은 것도 있고 또 바람도 있고 그래요. 네, 오늘 어떤 종목이시죠? 네, 모두 투어고요. 2만 3,500원에 12%입니다. 일단은 여행주 이슈가 잠깐 불었었죠, 시청자님. 네. 근데 이제 내국인, 외국인 대상으로 국내외 기획상품하고 한국권 판매하는 회사고 원래 업무가 세 가지인데 여행 알선 서비스 부분하고 호텔 쪽 위탁 운영. 그리고 또 하나가 부동산 투자도 있긴 해요. 근데 여기까지는 회사 얘기.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1년 넘게 여행사 난리난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일단 여행업종이 지금 시장 재편하고 구조조정하고 난리인데 그나마 모드투어는 고정비 지출을 5분의 1까지 줄였어요, 시청자님. 그러니까 나가는 돈을 줄였다, 쉽게 말하면. 이해는 되시죠? 근데 이제 선제적 비용 절감하고 정보보조금 연장을 받으면서 어떻게 꾸역꾸역 살고 있는데 문제는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건 사실이에요, 시청자님.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한 가을쯤 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차트 위치 보시면 2만 5천 원이 저항대이라는 건 누가 봐도 압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왜냐? 4번이나 올라갔는데 돌파를 못했다. 그러면 흐른다. 기본이고요. 지금 120선 지지 받으면 위로 올라갈 것 같긴 한데 현재 위치에서 2만 2천 3백 원 정도 안착되면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가격이 단기 급등하면 2만 4천 원을 바로 넘기는 힘들고요. 수렴을 하고 급등하면 2만 5천 원인데 잠깐 월봉을 보여드릴게요. 월봉이 2만 5천 원이 저항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보이시죠? 네. 최종 목표가를 저는 그래서 이 종목은 2만 7천 원까지만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 윌은 저는 안 봅니다. 정상이 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부분도 담보될 수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송에서 괜찮다, 괜찮다 그러는데 현재는 괜찮지 않고요. 시장이 상황이 좋아지고 어떤 매출이 일어나고 흑자가 되기 전까지는 좀 리스크 아닌 리스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만 원 이탈하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고 2만 5천 원 넘어가면 최대 목표가 2만 7천 원을 설정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해는 되셨죠? 네. 그럼 프로그램 조금 더 살까요? 아니요. 별로. 저는 떨어진 가격에는 주식을 모으지 않습니다. 지금 제 방에 오신 체험방 노란톡방에 있는 분들은 아세요. 가격이 싸진다고 주식이 좋아 보이는 건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니까 일단 나중에 한번 찾아오세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은별 씨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하님 안녕하세요. 네. 이쁜 은별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자님. 네. 아니 코로나도 속삭이는데 이 모드 투어도 빨리 올라가지. 그죠? 아 그래서 저도 좀 잠잠해질 때 그때 조금 잠잠해질 때 샀는데 지금 사는 날부터 계속 빠졌다.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음악 증세가 계속 늘어나서 걱정이에요. 네. 또 지금 늘어나고 그래서 또 그러네요. 네. 이성자님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꼭 코로나 극복 잘하시길 바라겠고요. 모드 투어도 빠르게 좀 상승하기를 제가 기원해 보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이성자님께서 꼭 수익이 나시길 바람으로 제가 돌림판을 돌려볼 텐데 코로나 물러가라 외쳐주시면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물러가라. 네. 올라와라. 우리 이성자님께서는 어떠한 선물이 받아가실지.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야 모드 투어도 올라갈 것 같은데. 네. 네. 아 오늘 혹시 오늘 많이 나오네요. 이성자님. 제가 이번에도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한번 돌림 하나만 더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방금 전에 방송 보셨나요? 네. 네. 그거랑 같은 거 낼 겁니다. 이성자님. 아 조금 전에 그거 못 봤어요. 못 보셨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같은 거 낼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주먹, 가위, 보중의 하나를 바로 빠르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지금 저희 기회 두 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위.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가위. 아 역시 한우 물만 파시네요. 다시 한번 빠르게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과연 우리 시청자님께서 한우 물만 파신 만큼 좋은 선물이 나올 수 있을지 돌림판 다시 한번 돌려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전문가의 유료 상품을 받았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전화로 연락드리니까 전화 받아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렁치하신 분이었다니. 네. 행복하세요. 시청자님. 저희 이렇게 발빠르게 전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빠르게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힘차게 돌림판 돌려서 선물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번호 023772에 0156번 문자 상담번호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프로님 비법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홍프로님의 성함과 함께 문자를 보내주세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당첨자분을 선정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장중 문자리딩 받아보고 싶다. 3일 동안 체험할 수 있는 체험권도 드립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홍프로님 나와주세요. 네. 노란톡에서도 저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하셔도 되고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여러분께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되고 오늘은 무료방송을 하니까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관련된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요즘 말씀하시죠. 성신양예. 네. 만 900원에 30% 샀는데. 성신양예를 제가 아마 방송에서 드렸던 종목인데 저는 8000원 초반에 드린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문자로 말씀하시는 거 상담하시는 거기 때문에 알려드리는데 성신양예는 크게는 문제 없는데 시민트하고 레미콘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지금 문제가 최근 건설 쪽의 얘기가 정부에서 정책이 어떻다 여러 가지 얘기 나오면서 올랐잖아요. 식사자님. 네. 문제가 지금 하단에서 보시면 상당히 많이 오른 거예요. 시청자님.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7000원대 초반에서 지금 거의 11000원대까지 올랐고요. 그 자리가 저항인데 아마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이 10900원대면 상당히 높잖아요. 보더라도.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 차 10700원 넘어가면 11500원대까지 열리는데 제가 월봉을 보니까 그 자리에 돌파가 되게 어려워요. 지금. 네. 거기까지 가다가 계속 늘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비중이 30%시기 때문에 비중 실을 추가로 실을 시기에는 좀 무리가 가고요. 일단 11000원대 이상 올라오면 저는 현재 구간에서 비중을 절반을 줄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목표가를 대략적으로 주봉하고 다 분석해보니까 올라갈 수 있는 가격 최대치는 13000원으로 보여요. 단 여기서 담보되어야 될 게 9500원은 절대 깨면 안 됩니다. 아 예예.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 위로 갔을 때 비중 절반 더시고 나머지 가지고 13000원을 최종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세히 설명해 드렸고요. 은별 씨께서 선물 선택해 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상담은 괜찮으셨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으셨어요? 다행입니다. 우리 시청자님께도 제가 너무 좋은 선물 하나 드려야 되는데 어떤 거 받고 싶으세요? 전문가 유료 상품 받고 싶어요. 전문가 유료 상품 고민하신 것 치고 제일 좋으신 선물을 말씀해 주셨네요. 제가 좋은 돌림만 돌려서 선물 드릴 텐데요. 시청자님께서 종목상담 빌리고 사랑해요 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이 동목상담 119 사랑합니다. 저도 시청자님 사랑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사랑의 고백과 함께 돌림판을 돌려봤는데 과연 돌림판이 시청자님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을지 아메리카노 두 잔이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커피 좋아하세요? 네. 저희가 문자로 선물 발송되는데 한 달 정도 좀 여유롭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빠르게 전화 상담 통해서 고민 해결하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담 끝나고 나면 제가 계속해서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혼자서만 집에서 끙끙 알면서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상담 023772에 0256번 열려 있고요. 문자 상담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 역시나 열려 있습니다. 나는 홈프로님의 비법이 가장 궁금하다 하신 분들 이 시간에만 받을 수 있는 USB를 드립니다. 종목 상담 119 월요일과 화요일 7시 1시간 동안에는 열려있는 아주아주 특별한 선물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홈프로님의 성함과 함께 USB가 필요한 이유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가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주아주 특별한 선물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만 보내주시면 3일 문자 무료 체험권도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장중에 문자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권이고요. 저희가 연락을 통해서 추첨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홈프로님과 또 빠르게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프로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아무튼 이번 방송 끝나고 나서 바로 무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방송 끝나고 나서 방송 중에 말 못 드린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2021년을 빛낼 종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목 대연이라고 얘기는 드렸는데 중대형주 중에 지금 상승이 가능한 종목 3선을 엄선해서 알려드리고요. 그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100원 유료 문자입니다. 그래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그 관련된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혹시라도 그게 어렵다 그러시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링크를 포털에 종목상담 11기라고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 그 화면에 저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은별 씨 화면이 일단 뜨고요. 하단으로 내려가시면 제 얼굴 무료 방송에 지금 방송 입장으로 화면이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8시부터 하기 때문에 지금 방송 끝나고 바로 하니까 방송 중에 못한 얘기나 그리고 오늘은 제가 올해를 볼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5% 올라갈 종목을 알려드리는 건 아니니까 괜찮은 종목들을 알려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자상담 두 분하고 유튜브 상담 두 분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 관계상 문자상담 한 분, 유튜브 상담 한 분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6424님의 현대 글로비스 18만 3,800원 55%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 예정 반영 소폭 반등하였는데 매도 타이밍이 궁금합니다. 현대 글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글로비스 주 업무가 자동차를 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대차가 생산이 락다운이다 그리고 셧다운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 회사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21선 안착이 중요하고요. 차트 위치로 보시면 20선 라인이 대략적으로 18만 8천원 9천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단에 지금 4일째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19만원이 올라오면 1차적으로 제가 볼 수 있는 가격은 대략 19만 9천원 20만원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상승하기엔 매물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20만원 금방을 1차 목표가로 알려드리고요. 혹시라도 강한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20만 5천원 6천원대로 보시고 대응하시고 하단에 17만원은 절대 깨면 안 되는데 오늘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는 19만원 안착을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상담에 뽀또뽀또님의 휠라홀딩스 4만 2천338원 비중 25% 홍프로님 휠라홀딩스 비중 25% 상담 부탁드립니다. 몇 개월째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어요. 종목 교체 고민 중입니다. 일단 휠라홀딩스는 방탄소년단이 CF하면서 상당히 많이 올랐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면서 회사가 상당히 좋게 발전을 했고 또 최근에 젊은 층에서 인기 있는 운동화가 휠라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게 한동안 좋았는데 문제는 월봉을 잠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월봉을 보시면 이 종목이 2017년에 13,000원에서 87,000원대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단을 찍고 다시 반등 영역에 들어가고 있고요. 수렴을 한다면 저는 일단 제가 볼 수 있는 가격대는 4만 5천원이 돌파가 된다면 5만원까지는 상승한다 보고 있고요. 5만원이 이 종목의 중간 허리쯤이 됩니다. 왜냐하면 급격히 하락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위로 4만 5천원 돌파가 중요하니까 꼭 체크를 하셨다 5만원까지 보시고요. 위로 상단으로 추가 상승시는 5만 4천원대 그리고 하단에 지금 구간에서 3만 9천원이 이탈하게 되면 박스권 하단이 이탈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무리는 없지만 종목이 흔들리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4만 5천원이 올라왔을 때 상단을 보시면서 비중관리를 하시고 지금 기간 외국인의 수급도 틈틈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와 유튜브 상담 한 분씩 설명해 드렸고요. 두 분께는 은별 씨께서 선물 돌려드릴 겁니다. 네, 오늘은 문자 한 분, 유튜브 한 분께서 당첨이 되셨네요. 가장 먼저 문자 상담을 받으신 현대글로비스 6424번님부터 제가 돌림판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가격 전략 자세하게 제시를 해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 보고 계시죠? 제가 돌림판 돌려볼게요. 텔레파시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익절! 시선자님께서 수익 실현을 꼭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익절을 힘차게 외치면서 돌림판을 돌려봤는데요. 양념치킨에서 멈추나요? 양념치킨 당첨이 되셨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 확인 문자를 지금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원활하게 선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달 정도 기다려주시고요. 지금 바로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이번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당첨이 되셨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과자인데 뽀또뽀또님이시고요. 휠라홀딩스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목표가 5만 원 제시해드렸는데 신사임당 외치면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신사임당 과연 우리 청장님께서 신사임당 지폐 한 장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떠올리는 마음으로 돌림판을 돌려봤는데 햄버거 세트가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힐라홀딩스 상담받으신 뽀또뽀또님께서는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유튜브 닉네임과 오늘 날짜 당첨이 되실 선물 명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한 달 정도 기다려주시고요. 수익 실현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홍프로님의 USB 저희 아직도 접수받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홍프로님의 성함과 함께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 문자 지금 보내주셔도 유튜브 저 USB 신청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3일 문자 체험권 역시나 계속해서 접수받습니다. 나는 장중에 무료 문자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홍프로. 홍프로님의 성함 단 세 글자만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정말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죠.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이데일리티비 전문가를 사칭해서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참여 방법대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해 말씀드릴게요. 그럼 내일 장은 과연 어떻게 올라갈지 홍프로님과 함께 전략 잡아보겠습니다. 노란톡에서도 저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나온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하셔도 되고 샵 3772로 홍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관련된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금일은 무료방송도 해서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무료방송에 관련된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 종목 중에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리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요즘 계속 나오는데 제가 2월 9일날 관심주를 드렸던 코엘 패션이 금일까지 11.4% 정도까지 수익이 났습니다. 제가 처음에 제시해드렸던 가격이 5,890원이고요. 현재 위치 잠깐 보시면 워낙에 그때 저점에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상승도 안 했습니다. 차트 위치상 보시면 처음에 드렸던 가격대가 제가 일단 실적지라고 말씀드리고 드렸는데 사실 좀 시간은 됐죠. 그런데 수익률이 생각보다는 적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작이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전 7,000원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약간 좀 올라온 게 좀 있다 보니까 수렴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6,200원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좀 더 지켜보시고 위로 중요한 가격대가 지금 눈에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차트를 잘 보시려면 급격히 떨어졌거나 급격히 올라갔던 가격대 상하단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6,600원대 돌파하면 강세로 바뀔 건데 문제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은 없고 최근에 그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 두고 보실 분들은 실적도 괜찮고 워낙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니까 7,000원대를 목표가로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금일 지난 관련 관심주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오늘 관심주는 사실은 제가 급등주를 알려드리려다가 이게 문제가 종가가 끝나고 나면 다음 날 매매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때 일단 그 부분은 따로 말씀을 무료방송 때 말씀을 드리고요. 온란방송 때 오늘 종목은 사실 최근에 조금 이슈가 있는 미넨지라는 종목입니다. 미넨지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보안 중심의 2차 본인인증 서비스. 그러니까 1차가 예전엔 공인인증서나 뭐가 있었는데 2차로 한번 거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된 사업으로 있고요. 자회사 중에 세들뱅크라고 요즘 세틀뱅크가 실적이 되게 괜찮은데 그 종목 또한 조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틀뱅크도 지금 두 자릿수의 높은 성장률로 지속돼서 꽤 시장에서 괜찮은 매출로 지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프리바이오틱스 건강기능식품 제조 자회사를 하나 보유하고 있는데 그 회사 이름이 바이오일레븐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아마 올해 매출이 본격화될 겁니다. 그래서 2021년 바이오일레븐의 성장성과 세들뱅크의 현금 결제 서비스가 운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인 성장으로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주가도 한 단계 레벨업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가 18,600원 금일 종가로 1.1% 정도 상승했는데요. 18,400원부터 18,600원까지 여러분께서 관심 가격으로 보시고요. 1차 목표가를 2만 500원, 2만 5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보시고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월봉상 사실상 위에 상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방송에서는 1차 목표가를 대체적으로 10%대로 잡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2만 2천 원대.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 1만 6,900원이 이탈을 하게 되면 종목의 전체 추세를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20선까지 조정도 나올 수 있겠지만 오늘 양봉이 좀 의미는 있다. 그래서 2, 3일 동안 1만 9천 원이 돌파가 되면 상방향으로 확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왜냐? 앞에 1월 달에 거래량을 실어놓은 부분이 뭔가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옆으로 가면서 움직이면 지금 알려드린 가격이 1만 8,400원, 1만 8,600원이니까 잘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일 관심주, 제시주 말씀드렸고요. 시장을 잠깐 먼저 말씀드리면 시장 마감 시황을 사실 얘기하고 다음날 얘기하는 게 요즘 제일 힘든데 일단 지금 시장 구조는 3,160이 제가 넘어서면 코스피가 강해질 거라고 말씀드리고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위로 보면 이렇게 되면 위에 공간이 3,200까지 열린 부분이고요. 단, 하단에 3,100 이탈 시에는 조정도 감안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꼭 참고를 하시고 코스피 시총 상위주는 직전 고점의 자리에 와 있는 종목 외에는 상단에 매물대가 상당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그 부분을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 업종별 순환매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저점에 왔을 때 최근에 반등 영역을 노리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단, 선별적인 종목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어찌 보면 코스피는 외국인이 끌어올린 겁니다. 기관은 마지막에 매수세가 별로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는 외국인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일단 오늘 제가 지금 방송 마치고 바로 8시부터 온라인 무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무료 방송을 오시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은 종목 대예언에서 2021년 어떻게 보면 종목 3선 정도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관련된 링크를 보내드리고 그리고 지금 그게 어렵다 그러면 포탈 사이트에 종목 상담 119 치신 다음에 검색을 하시면 지금 같은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이쁜 은별 씨가 나오는데 밑으로 내리시면 제 얼굴이 나오고 거기에 방송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렇게까지 알려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올 것, 입장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저는 방송 얘기는 다 해드렸고요. 방송 마치고 바로 찾아뵙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같은 시간 7시에 찾아뵙고 마무리 인사는 은별 씨께서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1시간 정말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유익한 시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저희가 USB 추첨을 통해서 드린다고 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분께서 오늘 당첨이 되셨을까요? 발표합니다. 과연 오늘은 5분께서 당첨이 되셨습니다. 지금 위에 번호가 나가고 있죠. 4848님 0098님 그리고 2768님 등등등 내 번호가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맞다면 지금 바로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성함과 주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치열한 경쟁이를 뚫고 당첨이 되신 만큼 열심히 공부하시고 확인 문자도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종목상담 119 오늘도 1시간 동안 정말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내일은 명승부사님과 함께 이 시간 그대로 여러분들과 만나뵙니까요.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날씨가 정말 정말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7시에 만나뵙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